여러분 라스베가스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LA 살 때 손님만 오면 라스베가스에 간 같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제가 성겼던 단진묵사님이 오실 때 또 모시고 가고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 라스베가스 모시고 가고 우리 장모님이 오시면 모시고 가고 처제가 오면 모시고 가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아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오면 모시고 가고 왜냐하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한 4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 가면 화려한 쇼가 있고 화려한 불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화려한 쇼와 화려한 불빛 그 언더그라운드 그 아래 지하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법이 발행됐는데 그 법이 뭐냐면 앞으로 라스베가스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 6개월 이상 진역을 살게 된다.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서 피신해서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 터널로 들어가고 또 하수구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수월 파이프 이런 하수구 터널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수구 터널에 들어가면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라스베가스에서 일을 하러 와서 일거리를 못 찾아서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한 카지노를 하다가 돈을 다 잃어서 올 데 갈 데 없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 있고 또 마약에 취해서 정말 어떠한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어떠한 갈피를 못 잡아서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터널에 있는데 터널이 600마일입니다. 라스베가스 타운 안에 있는 터널이 약 600마일. 그러니까 한국 킬로로 계산하면 약 9000킬로 정도 되는 터널이 갈래갈래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있으면서 빛 하나를 보지 못하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자원공사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미국인인데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이 아니라 경찰의 단속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계속 숨어 있고 낮에는 경찰을 피해서 나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또한 인스턴트 푸드 가게 옆에서 정말 누가 먹다 남는 그런 조각을 주워다가 먹으면서 그렇게 나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약 중독자가 있어가지고 또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무조건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타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문 앞에다가 꽃을 이렇게 꽃 한 손리씩을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놔뒀냐 하면 어젯밤에 또 누구 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빛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빛을 보면서 빛을 보면서 사실 육적인 빛 이 빛은 누구나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그 고통과 고난의 빛을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갈증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정말 이 상황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 빛 이 빛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떨 때 가장 어둡습니까? 나 혼자 버려졌다고 느낄 때 또한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해도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때 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것을 윈터링이라고 합니다. 윈터링 나는 겨울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준다. 그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요하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유원인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성경은 빛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빛이다. 또한 말씀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갑자기 스블론과 납달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스블론과 납달리. 여러분들이 스블론, 납달리는 잘 알 것입니다. 빛이 8세기에 또한 다메색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스블론 땅, 납달리 땅을 정복하려고 찬탈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이 납달리나 또한 스블론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걸 좀 지도를 한번 보자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이란 말입니다. 갈릴리. 여기가 다메색인데 다메색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8세기에 많이 이쪽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스블론과 납달리 땅을 이 스블론과 납달리 땅을 일컬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 여기가 나사렛인데 이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바로 이 해변길로 통하는 지중해의 연안과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많이 내려와서 지나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삼각지처럼 다 몰려들여서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탐을 냅니다. 물론 여기도 아수르. 빛이 7세기에는 빛이 7세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블론 사람이랄지 납달리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혼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하에서 정복을 해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이주 정책을 해버립니다. 여기 있는 지역을 아수르로 이주해버리고 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여기다 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화가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이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변방을 늘 비아바란으로 뭐라고 쟤는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이게 비아바란으로 계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가나 또한 시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에루살렘, 유다 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기에 많이 모여서 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외부의 침략과 침입으로 혼탁해졌겠습니까? 사실 납달리나 또한 이 스블론은 스블론은 여러분들이 스블론 같은 경우는 누구의 자녀냐면 야곱의 여섯째 그리고 열째 아들 그리고 납달리 여섯째 이렇게 야곱의 자식들이 땅을 분배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신, 베가, 아스, 이 아수르 이 시대에 빛이 700년에서 800년 이 사이에 혼탁하고 그렇던 시대 이 시대에 또 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아스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스는 유대왕의 12대 왕인데 이 왕은 몰렉이란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왕 악한 왕으로 불려받은 이 왕입니다. 12대 왕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고 힘들게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시점에서 BC 735년에서 이 시대에 바로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현재 구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장의 이야기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왕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마치 어떤 상황에 처져 있냐면 어둠에 처한 상황으로 펼쳐져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육체적인 어둠이, 육체적인 어둠이 있던 시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바로 로마서 5장 12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야마 사망에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학에 이르러서 그 누구 한 명 빠짐없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서 그것을 보고 오리지널 씬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죄를 더하여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죄라 액추얼 씬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죄와 오리지널 씬 겸하여 모든 죄로 물들어있고 죽었던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둠에 갇혀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불농감 낫다니는 피지컬 이 육체적으로는 주변의 정치적 세력들의 공격과 또한 유대인들은 갈릴리 세력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변방에 그 호녀라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역하고 멸시하고 천대받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육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측면도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아담한 사람으로 이렇게 죄의 어둠에 갇혀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빛이 온다 한 아이가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는 아무리 자기가 착하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모습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습을 보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욕심은 정의로운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희망을 바라고 꿈을 바라는 욕심이 있고 정말 욕심이 과도하게 넘쳐나서 욕망으로 변해서 죄를 자초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아래라 구하라 라는 것도 있지만 네가 아래는 것 이상의 것을 갖다 보면 그 욕망으로 빠지고 욕망은 더 악을 불러일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나 매출하기를 줄 때 피로 이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피로 이상을 주면 인간은 나태해지고 그 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만들어내고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피로 이상의 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야구부서 1장 14,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역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욕심에 이끌려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도 시험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대부분 시험이라고 이야기해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대의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소유권처럼 죄로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템테이션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자유우주를 죄 짓는 것으로 인텐션 방향을 돌린 것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지켜하고 또 죄한테 밀어넣어버렸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탄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나를 집어넣어서 그것 때 죄 위에 앉혀놓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결국은 누가 자기 의지를 사용한다면 자신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곧 장성한 즉 사망이 낳았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 이 흑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냐 의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율법과 정확하게 맞추면 바로 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율법과 동일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맞춘다 정의롭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이 율법과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과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어둠에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둠이 육체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리리로 몰러 가셨다가 나사라세를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지경 해변에 있는 갑옷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아멘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 BC 735년에 이사야가 애연했던 그 지금 오늘 이사야 9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마태복음 4장 13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수불론과 납달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자랐던 곳이 나사라세입니다 그러면 베들레임에 태어난 곳으로 가든지 원래 고향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임이에요 주로 자랐던 곳은 나사라세입니다 그런데 굳이 수불론과 납달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사라세, 갈릴리라는 지역 바운드리 안에 묶여져 있기는 있지만 납달리와 갈릴리 지변으로 굳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이사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억압받고 육체적으로도 억압받고 영적으로도 억압받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또한 이사야 설을 통해서 이미 735년에 이미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모든 문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는 회개의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죄의 문제를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해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내가 앞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늘 대강절이 오면 그 이야기를 대강대강 보내려고 하지 마라 대강절을 대강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미 first coming 처음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이 대강절날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왔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날이에요 확신을 하는 절기 반면에 또 무엇을 해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대강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대강절 2주째 되는 날인데 바로 대강절은 대강대강 그냥 보내면서 어디 스케줄 차고 성탄절날 어디에 놀러 갈 것인가 여행 갈 것인가 또한 어떻게 이 연말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온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함을 바라면서 이 절기를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성탄절날 툭송을 하고 성극을 준비하고 하는데 여존도에서 제가 앞전에 교회 단지 목사할 때요 여존도에서 목사님 저희 여존도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 놀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 했죠 대강대강 보내려고 하지 말고 이날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확증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준비하는 멋들을 퍼포먼스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이 대강제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올해는 목사님의 설교를 진작 했으면 내가 예약을 안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여행 호텔을 잡아놔서 꼭 가야 되겠다고 지금 4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년에는 그 집사님이 안 갔어요 이제 이 성탄절날을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확증하고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바라면서 또한 내가 감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극이 있을까 찬양이 있을까 아니면 봉사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을 바로 오늘 이 대강절이라는 이 절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BC 735년에 이야기했던 예언이 이 성취되고 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면서 그나와 그 시와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오실까 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대강절을 보내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뭘로 표현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절개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간에 탤런트가 있으면 찬양도 하시고 독창도 하시고 또 성국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성탄절은 내가 길거리 가서 정말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이번에 성탄절은 정말 내가 그동안 몇 명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과 스볼론과 납달리 땅에 와서 이런 것들은 이사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성취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냐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갇혔던 그 납달리와 스볼론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최초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 카보나움에서 헤드코러를 만들어서 그 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지나면서 또 에루살렘에 지나면서 복음을 지내고 또 다시 백앤포스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지나는 전하는 그러한 토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계의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고 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또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거워할 때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유목민처럼 이렇게 양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동 유랑자처럼 나그네처럼 이렇게 늘 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추수의 즐거움을 잘 몰랐어요 잠시 잠깐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물을 마시고 그러나 그들이 있는 양과 염소들은 있었습니다 그 신해사를 내가 가보니까 줄기줄기마다 조금씩 풀은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메마르다 풀 안 풀기도 안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보니까 그러지는 않고 풀은 조금씩 골짜기마다 물이 흐렸던 모여졌던 곳에 풀은 나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양과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면서 또한 키워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대표적으로 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한 것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금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또한 몇 가지 양도 가져오고 그랬지만 그래서 어린 양 제사도 드렸지 않습니까 문설수의 피를 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갔지만 결국 그런 가운데 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만 받다가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실제로 지어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쁨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은 추수를 통해서 얻은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실제로 금이나 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구리광산이나 그런 것들이 에루살렘 주변에 그 에루살렘 광야에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완전히 재련되고 만들어진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노예계에서 얻은 것이 가장 많이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던 것도 남의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리고 추수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은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던 그 고대 근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얻어온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물질을 얻어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뭘 앉아서 재련을 하거나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이 확정된 것도 없어서 그 톡창민이 이렇게 위협을 주면 또 피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살다가 실제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또 전쟁에 이겨서 이렇게 금은 보아 이런 물질들을 얻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12월 한 달은 11월 달은 감사의 절기라면 정말 12월은 기쁨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절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를 기쁨으로 감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예굽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430년 동안 정말 노예의 멍해를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냈고 또 미디안의 날은 정말 여러분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원에게 용사를 모집하라고 하는 몇 명을 모집하라고 하냐면 처음에 많은 사람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몇 명이 처음에 도망갔죠? 되돌아갔죠? 네 2만 2천명이 되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1만 명도 하나님께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어떻게 먹느냐 물을 손으로 핥아 먹느냐 무릎 꿇고 먹느냐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만 남게 하라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많은 사람으로 전쟁을 이기면 이길 텐데 왜 300명만 하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사사기 7장 2절에서 너희들이 많은 숫자로 싸워서 이기면 너네들이 잘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오늘도 말씀 이사야 9장 7절에도 보면 누구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하냐면 벌써 금방 시간이 나가면서 아주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 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누가 기뻐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싸우는 무기는 햇불을 들고 또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는 것밖에 없었지 않느냐 정말 용사이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출해내고 또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내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너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고도시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바로 이 한빛 이 빛이 오면 전쟁이 멈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전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네 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계속 무조건 예수님이 오면 다 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 시대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스가 유대의 12대 왕인데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 태어났어요 히스기야 왕 그런데 히스기야도 완벽하게 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의 아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사야의 아들이 그 한빛인가 그 애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다잇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악이며 한빛이며 한 왕인가 다잇도 완벽한 것 같으나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왕이 누군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사야 서에서는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앞으로 730년 745년 BC 보통 AD까지 오는 경우에 바로 신학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신학 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기 때문에 전정도 멈추고 또한 추수할 때 또한 탈취물을 탈주할 때 그런 기쁨이 나는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악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악이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많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뭐냐면 리마인드요 리마인드 항상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나 계속 듣고 또 듣고 함으로써 확신을 갖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보내지냐 바로 이 왕은 4가지 측면인데 한 악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 정치자로 온다는 거예요 정치자 곧 왕으로 온다는 것이고 그의 이름은 4가지 측면에 이름이 불러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몇 가지처럼 보입니까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화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왕이라 몇 가지요? 다섯 가지처럼 보이죠? 그 왕이 그런데 김효자라 모사라는 것은 한 이야기입니다 형용사처럼 정말 위대한 지략가 위대한 지략가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 환왕이 그런데 이 왕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편 46편 6절인가 10편 46편 6절인가가 아마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예표적인데 그런데 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다 이 말은 강한 용사라는 표현인데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정말 뛰어난 지략가 뛰어난 지략가, 계략가고 wonderful counselor 어떤 것들도 다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고 또 전능하신 용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한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했는데 이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고향에서 그러니까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평강의 왕이었다 곧 전쟁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한 이 왕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first coming 왔는데 처음에 왔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 모든 문제가 지금은 희미하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second coming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희미하게 퍼스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었던 이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시 오심으로 컴플릿이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완벽하게 클리얼리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오늘 그 예수님이 영적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돕는 차원이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캐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한 이 육신의 모든 부족한 차원이 아니라 완벽한 차원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다들 죽으면 우리가 대부분 어디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우편 좌편에 있던 강도 중 한 명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너는 나와 어딜 간다고 하죠 내 낙원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낙원에 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낙원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낙원에 가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영과 육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 천국에 갑니다 그걸 세컨드 커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제를 잘못 생각해서 처음 오신 예수님의 오신 것만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또 기쁘다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제를 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 하셨냐면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불안해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도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망군의 여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 한 빛을 이 땅에 보내고 또 그 영원한 빛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실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세 왕자 여러분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가 왕을 물러나면 다시 너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이 또한 메시아 이 모든 것들이 한 이야기인데 곧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 어둠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 있었고 영적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1차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해결했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뒤에 그 영원한 영생을 이루실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완전한 빛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천국 합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입니까?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 또한 풍부하지 못했던 마음 제약스렸던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확신을 가십시오 또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어둠의 모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 샤단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유혹만 하고 있죠 그러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유혹도 무리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 내가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특권입니다 성령을 아무나 구할 수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아무나 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빛을 가진 사람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빛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또한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목사님 혼자 기쁜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 기쁩니까? 다 기쁩니까? 그런 기쁨의 빛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참된 빛 의로운 빛 거룩한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미 이사야 선지자가 성취한 그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셨던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셨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로 인해 구원 받은 백성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기뻐하는 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